여, 여닫! 여기, 여기! 자리 좋다. 맞지? 내 명당 잡으려고 좀 빨리 왔다. 너 농구 좋아해? 아니. 아니, 내는 이중하지. 왜 이렇게도 고적이야? 내는 원래 한 번정한 마음이 막 안 변한다. 돌멩이 맨크러. 그 경기 내내 너랑 있을 수 있는데. 이 기회를 내가 놓치겠나? 자리 바꿀볼래? 아니. 스케치북 안 꺼내, 응원해야지. 응. 응. 너도 응원하려면 또 들어. 난 들어 준비했다. 아, 자. 쫄 거 없어. 저 언니, 강혜진이랑 아무 사이 아니래. 어, 맞아?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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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야. 네? 어, 아니야. 잘못 봤나 봐. 좁은데. 자리 없어서 그래. 네?